6. 호남성 어떤 옷을 입을까 고르는 것으로 그녀의 아침은 시작됩니다. 거기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하고 트렌디한 립컬러와 엣지있는 액세서리로 마무리하면 정말 아름답네요. 하지만 그녀가 아름다운 진짜 이유는 그녀의 옷이나 슈즈, 메이크업 때문은 아닙니다 그녀를 정말 아름답게 하는 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과 몸매, 탄력 있는 피부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녀의 아름다움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다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회의를 하고 업무에 몰두하며 틈틈이 휴식도 취하는 그 모든 일상 가운데 그녀가 늘 곁에 두고 있는 작은 비밀 캘리포니아의 신선한 햇살과 바람을 머금은 그녀만의 뷰티 시크릿 운동을 할 때도 친구와 만나 스트레스를 푸는 순간에도 빠뜨릴 수 없는 그녀의 필수 아이템 피부에 좋은 비타민 E와 풍부한 섬유질이 한 줌에 듬뿍 나의 뷰티 시크릿 캘리포니아 아몬드